CNB 한강방송과 물레소공인지회가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업무협약을 통해 CNB 한강방송은 물레소공인 관련 정보 방송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를 약속했습니다. 손길배 물레소공인지회장은 CNB 한강방송과의 협약이 물레 머시닝밸리의 미래를 넘어서 영등포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조훈 CNB 한강방송 본부장은 물레소공인들을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